인스트 프로그램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한의 외계인 있다 연출을 맡은 최준 감독입니다. 지금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이렇게 기장까지 와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인사하면 하나입니다. 안녕하세요. 도건태 역할 같은 도정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 진행이 돼서 너무 기적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화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방금이가 같은 생각으로 정말 재밌는 추억 만들고 재밌는 기억 만들고자 이 영화 촬영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많았는데요 저도 촬영하는 당시에는 이게 과연 극장에 걸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 정말 많았었는데 정말 눈 좋게도 기적적으로 이렇게 극장에서 개봉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정말 많은 여기 계신 분들 이외에 많은 분들의 땀이 그리고 열정이 많이 들어간 영화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좋은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른손은 갈까요? 이 안에 외계인이 있다 화이팅!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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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잘 부탁드려요 arrivAo 안녕 생 REAL 감사합니다.